그래서 응답, 해답을 찾는 그런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타협, 사실은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과 우리들이 엄청 많이 강요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느꼈던 시간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한 해 동안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보게 되겠지요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타협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타협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타협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옳은 것인데 현장은 그렇게 옳은 것을 원치 않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현장이 그 다른 것을 자꾸만 하기를 원할 그때가 고민이 되죠 분명히 옳은 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과 같이 관계하고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옳은 것인데 이것은 타협해야 될까 말까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죠 어떨 때는 우리 성격상 나는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즉시 실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격이 맞는 분이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더더욱 타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것을 정말 좋으면 좋지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사람들은 타협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맞는가 같이 화목하면서도 고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타협이 여러분에게 있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답과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해답과 응답은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밖에서 말한 것과 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은 영혼이 타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 통해서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타협이 오든지 어떤 타협의 위험이 오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계속 흘러 넘칠 만큼 예수의 생명을 누리면 어떤 타협도 이기고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의 힘이 있으면 타협을 넘어섭니다 저는 타협하시라 타협하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을 잘 자세히 다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타협할 수밖에 없을 만큼 현장에 밀어붙일 때 그때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누리겠습니다 영혼의 힘을 얻으면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이 힘으로 말미암아 이 타협과 마주하면요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자, 한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다 나라의 백성들이죠 이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함락이 되어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시리아에 함락돼서 포로가 됐었습니다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가정, 경제,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부터 먼저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사실 똑같은 그런 응답들을 이 사람들이 받아갑니다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이 정말 같이 해야 될 여러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시는 여러분의 이 모습들이 여기도 똑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전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제, 여러분의 가정에 똑같은 성전의 축복을 그리고 빛의 경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드려 주십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유다와 이 유다 베냐민 사람들의 대적들이 사실은 이때까지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원래는 이 땅까지 넓게 쓰면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풍요롭게 유다와 땅까지 와서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짓고 해서 많이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포로로 된 사람들은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지요? 그런다고 갑자기 경제가 확 불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다음에 곡식을 심어서 땅이, 경제 규모가, 땅의 규모가 다 줄어들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있는데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성전까지 짓는단 말입니다 이러다가는 예전에 있던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협할 수 있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말하듯이 이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말씀해 보면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하나님을 찾노라 열한기하 17장 14제를 보면 사마리아의 성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요? 이 사람들은 모든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시리아, 바벨론, 시돈 이런 모든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불러들여왔는 정말 희생제사,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다른 종교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Because these people, they are all different people that are from the nation of Babylon, Syria, and also the land of Sidon and rather than they being people who understand the covenant of the offspring of women and blood sacrifice, they know different idols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 땅에 있는, 막상 와보니까 거기에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어린 양 제사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합니다 And so now that they are in this new land and they recognize that there is a new form of worship and they recognize blood sacrifice and sacrificing of the lamb and the offspring of women 왜냐하면 그 땅의 신, 그 땅의 신에게 그래도 마음을 달려야 되니까 합니다 And that is because they want to foster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God of that new land And at the same time, they also want to worship the different gods that they knew For example, gods that reside over parties, that reside over sacrificing children and other idols such as Baal 네, 그 deity of party가 아니고, deity of flies입니다 파리, 진짜 파리, 나라는 파리 Sorry, not parties, but flies 네, 진짜 실제로 파리를 섬기는 그 바알 이런 신들 실제로 그런 거 섬기면서 또 희생제사, 어린 양, 뭐 이렇게 또 제사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And so these are people that are worshiping over deities of flies and also deities of children's sacrifice as well as sacrificing the lamb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And they're saying that they too worship God 그래서 성전 같이 짓자 And so let's build the temple together 같이 예배하자 And let us worship together 자, 이렇게 다가와서 같이 제안을 합니다 And so this is the proposition that they give to these people 그 제안 자체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And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proposition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Because from the outer appearance, it looks like it's not too bad 이런 종류의 제안이 사실은 성전 같은 여러분의 빛의 경계 현장에도 항상 이런 타협의 제안들이 많이 오지요 And then you will also have these different kind of propositions that are given to you for your economy of light and in your field for the temple 이런 어떤 타협의 제안들이 여러분의 가정, 매일마다 이런 어떤 종류의 제안들, 타협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And I'm sure it's likewise for your families as well where your families would also have to face this type of compromise 여러분께서는 이런 제안이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And so what would you do when your faith was such a compromise 지도자 수로바벨과 예수아란 이 모든 지도자들은 이 협력을 거절합니다 And so all the leaders, for example, Zerubbabel, they reject this compromise 3제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And we see that in verse 3 우리 혼자 하겠다 했습니다 He says that they will undertake it alone 왜 그렇게 했을까요? Why do you think that was their response? 그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뭐 이제 오직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그럴까요? Do you think it's because people of God, they only focus on the concept of only and that is why they rejected other people?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서 현장의 사람들이 가끔씩 여러분 보고 예수쟁이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그것이 편협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빗대고 그러면서 타협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There are times that the people of the field, they say that you only look at Christ too much and that's all you see and that's something that is not good and they want you to compromise 실제로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항상 편협해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Do you think it's because believing in Jesus comes with all these different things?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사실 성전을 건축할 때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이 성전을 위해서 돕고 그리고 헌금하는 것 그거 다윗은 오히려 기쁘게 받았습니다 Because when we look at the incense for David, he was glad to accept all the different help and the offerings given by other nations 주변에 시돈,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나라들의 모든 헌금들을 스바 이런 모든 나라들 다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걸로 성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에 있는 그 몰록신 섬기는 그 나라의 백향목 대거 가져와서 모든 성전을 그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And so in the case of Solomon, he received all the different offerings from the other nations used for their worship and then he used that to decorate the temple 예, 그 체다 트리라고 부르죠, 백향목 지금 향기로운 그 나무들을 모든 이 성전을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It's the cedar tree that is very fragrant then he used that to decorate and construct his temple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 다른 나라들이 같이 와서 일꾼들 부를 때 그 사람들의 일꾼들 썼습니다 And for David and Solomon, they called upon workers from foreign nations and they brought them over to use them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주변 사람들과 같이 화목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Because true people of God, they have this capacity to have a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all people 화목하게 하는 대사입니다 And that they are ambassadors to bring oneness to all And why is that the case?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이 사람들 속에 무엇인가, 화목하게 만드는 엔진이 그 속에서 계속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it's because in the instance of David and Solomon that they possessed an engine inside them that allowed them to surpass all compromise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나 어떤 제안을 뛰어넘을 만큼 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든 제안들이 와도 타협하지 않으냐고 그 사람들을 다 감싸면서 오직 한 가지 응답을 한 가지 그 계획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And so it didn't matter what kind of people came to them with what kind of proposition what kind of intent or motivation these people may have had because they possessed within them an engine that was powerful enough to surpass and overcome all things so that they may consolidate or reconcile all people for the sake of one answer 그것이 무엇이죠? And what is that? 다윗이 평생 그것을 누렸던 그것이 무엇이죠? What is the thing that David enjoyed his entire lifetime? 희생 제사, 어린 양의 피, 모든 문제를 해결한 메시야 이것, 그것 때문에 평생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He received lifelong answers because he held on to blood sacrifice as well as the blood of the lamb and the offspring of women 도망쳐도 이걸 누렸습니다 Even when he was on the run, this is what he enjoyed 왕이 되어서도 이걸 누렸고요 And even when he became king 그 어떤 일에서도 이것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That it was through this that he overcame all things regardless of what they may have been 이런 복음이 실제로 있고 힘이 있으면은 모든 다른 것이 아무리 탑에 오더라도 그것이 중요하거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죠 And so if this is the power of the gospel that you possess it doesn't matter what compromise that you would have to face that you will be able to overcome it 현장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And the people of the field will say to you 아니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하면 너에게도 좋고 너 정신 건강에도 좋은데 왜 좀 그렇게 좀 해보지? 왜 유돌이가 없어? 라고 하겠죠 They'll say to you, why don't you try it like this or think about it in a new way because that is not good for your mental health and it's okay for you to kind of loosen up 네,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요 And I'm sure that there are times that you may have to be flexible 하지만 융통성을 뛰어넘는 무엇인가 힘이 없다면 우리, 뭐 사람들이 원하는 그 융통성이 여러분의 진짜 힘을 놓치게 만들 것입니다 However, this standard of flexibility that people are talking about will make you lose hold of what is truly the source of your strength 오늘 2번을 제가 먼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타협하느냐 무엇을 타협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nd so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see is the second point in our bulletin is what must we compromise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각을 살리고 움직이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빛의 경제라면 그러면 사람들과 화목하는 거 그거 해야 됩니다 If it's the gospel that is within you that is Jesus' life the source of your power and the source of your life and also as well as your economy of life then you will have harmony with all people 하지만 이 복음 밖에 있는 것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타협으로 결국 공격하고 정복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However, if it's not of the gospel because that thing is now outside of the gospel Satan will attack it and strategize and work around it so that it may eventually fail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 앞에서 더더욱 복음 아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And so in the moments of these compromises we must be able to have the strength to discard all things and only focus on the gospe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이 나에게 뭐가 있을까요? And so what are the things that are not of the gospel within me? 사실은 사단과 허감의 세력은 여러분의 복음을 못 건드립니다 Because Satan and the forces of the darkness realistically speaking, they cannot touch your gospel 복음 아닌의 생각, 복음 아닌의 경제, 복음 아닌의 가정 못 건드립니다 It cannot touch the thoughts that are contained inside your gospel as well as your families, as well as your finances that are all within the gospel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 못 건드립니다 It cannot touch your covenant journey that you're undertaking within prayer 못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아닌, 그것에 붙어있는 것처럼 있는 다른 것을 건드립니다 And because they cannot touch upon these aspects they touch upon other things that seem to be connected to the things of your gospel 나의 자존심 같은 것 For example, your pride 나의 배경 Your background 내가 이것 통해서 생기는 부수적인 어떤 그런 기쁨, 행복 뭐 이런 것을 건드리면서 위협하거나 아니면 갈등이 생기게 만듭니다 Satan touches upon the different aspects of your life that perhaps even give you joy or the things that you enjoy and he makes you compromise through these 사실 자존심 건드리면 사실 우리 잠을 못 잘 만큼 괴로울 수도 있지요 There are times that if our pride is hurt then we may not even be able to sleep properly 예, 나의 전문성 이런 것을 못하게 만들면 정말 힘들지요 And it's very difficult if we are not able to express our specialties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나의 전문성과 나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그 엔진과 힘이 여러분 영혼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생명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다시 한번 고쳐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은 죽었거나 힘들고 황폐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만드는 그런 생명의 힘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은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은 버려도 다시 이 안에서 나의 자존심이 이 보고만에서 나의 자존심이 또 생겨날 수 있습니다 보고만인 것을 양보할 만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우리 타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화목하고 모든 일 들고 화목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서 복음 앞에서 복음을 타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시 재창조해서 만듭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절대로 우리 젊은 분들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가스에 라카 페인터라는 라카 시너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집어넣는 그거에 대한 것을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죄송합니다 And so on Friday I shared this with you and this is something that I wish all the young people will never try at home and it's that in your cars that you fill it with locker Locker Thinner Locker Thinner 신나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옛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페인트 지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통해가지고 하면 자동차 값이 연료가 절약되고 그 다음에 뭔가 어느 부분이 깨끗하게 총매가 깨끗하게 되고 뭐 그런 거를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nd so I watched this YouTube video where they use this locker thinner that's used to clean the paint off cars and if you do this you're able to clean your car in a certain sense but it drops the price value 한국에 IMF가 왔을 때 그때 제가 워낙 돈이 없는 청년이니까 사실 가스가 너무너무 비싸서 몰래 몰래 라커를 그 신나를 자동차에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And during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because I was going through financial difficulties and I couldn't afford gas I was using locker thinner as a substitute And to a certain sense the car works And one of the side effects the problems that arises is that when you're at the light and you're stopped and you're stopped and you're idle the car still tries to accelerate or move forward And so the car the reason for that is is it may it may try to go forward 그래도 기름값이 너무 비싸고 그 기름값에 비해서 3분의 1이니까 신나 몰래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But then I used locker thinner because it was a third of the price of gasoline at the time 또 안 좋은 점 하나 더 있었습니다 And there's another side effect And another problem is when you're trying to go uphill and you're trying to go uphill but the locker thinner doesn't give enough energy for the car to go uphill And so it starts stalling midway when you're going uphill And so after that I resolved myself to just go back to using regular gas and it's so much better than what I was using before And so what is your soul using to propel your life forward? So what is the engine of your soul using to propel you forward throughout the week? what is the thing that you're What is the thing that you're using a substitute just like the locker thinner in your life because there is a pressing an urgent matter that you need resolved immediately? And for you remnants every single day that you will be persuaded by the dangers of this compromise And so that every single day that you will have to battle with these compromises because for example that you will gather together and you know the benefits of prayer journal and then it's something that you actually want to pursue perhaps but then at the exact moment of it you're asking yourself why you're exactly doing this? And I'm sure that in the midst of you that in the midst of this worship that you will be thinking to yourself that there are better things that you could be listening to right now Yeah 이 타협의 유업 앞에서 여러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깊은 영혼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And so don't be persuaded by these matters of compromise but rather look very deep in your soul 이 타협 앞에서 타협을 잡는 순간 여러분께서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Because the thing about compromise is that once you grab and hold on to it in the moment it may seem like it's something that is of to your benefit 오직 복음이 아닌 거 붙잡고 있으면 오직 복음이 아닌 거 이거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Because if it is not of the gospel and you hold on to that in a short temporary moment it may give you pleasure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복잡하게 엉킨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진짜 힘을 못 내게 만들 것입니다 However, all these different complexities that mess up and tie up your soul in the most decisive moments it will sap away your strength 여러분의 진짜 힘을 내게 하는 엔진, 힘은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Because the true fuel, the source for your engine is Jesus' life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It is the word of God that tells of Jesus 단순하고, 지루하고,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여러분하여금 모든 걸 재창조하게 만드는 진정한 에너지를 만드는 힘입니다 It is the strength of recreation that fuels your engine even though at first glance it may sound tedious 이 말씀이 바로 참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마다 허감의 세력을 꺾으십니다 Because this word came as the true king and every single time that you received the word of God it breaks down Satan's forces of darkness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을 때마다 모든 저주를 꺾으십니다 Because whenever this word is planted in your soul, it breaks down all of Satan's curses 이 말씀을 내가 듣는 동안에 모든 영적 무지를 완전히 깨닫게 만드시고 그리고 길을 여십니다 And while you're listening to this very word, God allows you to realize your spiritual ignorance and reveals knowledge to you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And so may you not be deceived 3번입니다. 현장에서는요, 타협을 이 보금 아닌 것에 앞에서 타협 거절하면은 마치 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And point number three in our bulletin, in the field when you may not choose the compromise, the field makes you think that you're losing 오늘 이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5제를 보면요, 어느 정도로 승리했느냐 이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요, 최고의 변호사, 최고 글 잘 쓰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왕에게, 바벤은 왕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And so we did not read this in our scripture today, but when we look in verse 15, later on they use the greatest of the scripture And they write a letter to the kings 얼마나 이 사람이 글을 잘 썼는지, 왕이 듣고 읽고 난 후, 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만큼 글을 너무 잘 썼어요 And these scribes were so talented in their skills that the letters that they wrote to the kings, after reading it, the kings thought that the people of Israel were so wicked 그 왕에게 보낸 편지가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들을 충성한다고 하는 척하면서 성전 만들어가지고 다시 반역할 겁니다 정말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적어놨어요 Because the general content of what these scribes wrote to the kings is that The people of Israel, even though they're building their temple and they're pretending that they're obeying your commands, that they're using it to rebel against you, so you must be careful 이 사람들을 패혁한 사람들입니다 That these people are rebellious 아니, 정말 오직 복음 누리고, 오직 복음 때문에 타협을 거절했는데,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말도 안 되는 모함이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안 좋을 겁니다 So imagine how you would feel when you choose only the gospel and you do not choose to compromise, but rather these people, they lie about you with the most ridiculous things 사람들의 주변 나라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을 패혁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쁠 수가 없지요 So we have no choice, we can't be possibly happy when the people around us are spreading lies about us 당신들의 나의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쁠 수 없겠지요 And it's difficult for us to be happy when other people are ridiculing us and calling us weak 그렇게 해서 이 현장이 타협하기를 원하도록 압력을 계속 넣습니다 And so that is why the field constantly pushes you with its proposition so that you may compromis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And so there is one thing we may never forget 예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미래를 여는, 미래를 창조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Because those of you who are holding on to Jesus' life, it is in these moments that is the most prime opportunity for you to open the past to the future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가 다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And we see evidence of that in our very scriptures starting from Genesis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And even the book of Ezra is also evidence to that fact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힘들게 말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났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e Bible reveals to us what happens when the people of Israel rather than being persuaded and being discouraged by these compromises on the outside word and chooses the covenant and praise, we see the result of that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And so sometime passes 왕이 두 번이나 지났습니다 And we see the reign of two kings pass by 어느 순간 어느 왕이 이 사람들이 보내는 조서 보고 당신도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 왕이 오히려 이 조서를 보낸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중하고 멸하기를 시작합니다 And so one of the kings, they go over the report, these letters that were written and recognize that they were lies and so he finds all the people who were perpetrators to this in Samaria 그리고 오히려 이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곳간에 최고의 보아를 직접 다 예루살렘에 보내주면서 너희들은 이걸로 성전을 지어라, 물자까지 다 줍니다 And what this king does is send all of his resources to the people of Israel so that they may construct their temple 예, 그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And that king was King Dariu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누리는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Because the prayers that you hold on to within the covenant rather than choosing compromise one by one these things construct your future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자체가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그 기도대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Because your prayers that you're holding on to the word even though it may not seem like they're being fulfilled immediately in the moment it transcends time and it builds up the answers in your future 왜?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the reason is because you're praying holding on to the word 오늘 은약 가진 복음의 사람인 여러분들 복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현장을 재창조하시는 축복을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So may you truly enjoy all the prayers that you hold on to with the word may it recreate your field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And so this is the reason why we do not choose to compromise when it comes to the matters of the gospel 여러분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모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만들어지게 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Because the moments in which you choose the word of God and you go into prayer are the moments that God's absolute will is being fulfilled And so the conclusion is only one thing So what must we do when the field wants us to compromise? 힘내서 버텨라 이게 아닙니다 It's not something that you need to overcome through your own resilience And it's not something that you have to force some sort of reconciliation in on yourself But it's only Jesus in my soul It's only gospel Because the first thing that we must do is enjoy only gospel, only Jesus in prayer to the extent that is our joy And so there are times that we must share and give what others want And we could do that out of joy because we enjoy Jesus to that extent Because God gives you absolute answers already knowing of the things that you are going through And so throughout this week as you are enjoying only gospel May your families become the family of light and also may you enjoy the economy of light Let us pray Father God we thank you for your grace May you work within us so that every single time the field wants us to compromise that we may only choose Jesus Christ May you allow us to enjoy Jesus Christ that is recreation And may you work upon us so that in our soul that we may enjoy only Jesus' life and Jesus' power We pray in the name of our living Lord Jesus Christ Amen Amen Now the great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unending love of Father God The working inspiration, the guidance, and the condolences of the Holy Spirit And the Lord God Within the hearts of all of your people that will enjoy the gospel and receive your answers Upon the very prayers and the footsteps of all of your people that face the dangers of the compromise, but rather choose only gospel and remain in prayer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